아, 이거 날들 너무 돼서. 길 괜찮은 길. 네, 계속 걷다 왔습니다. 카드는 아까 문자 안 오던데? 제가 오늘 법카로 진짜 제대로 회사의 기둥뿌리를 뽑았습니다. 엄청 썼구나. 벗었는데. 제가 아침에 모닝커피 한 잔을 마쳤습니다. 그 정도. 위미리의 경치에서. 커피보다 더 좋은 사치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커피 한 잔 먹으면서도 이걸 사치라고 생각하는. 이야, 난 이의 사심. 나 정말. 제가, 제가. 오늘 이거 제대로 활용했습니다. 뭐 썼는데? 고막 낚시가 활용했잖아, 구멍 낚시가. 고막 낚시가 하신 게 물. 아, 물 틀 때? 봉봉 다 차분한 배 한 척 빌렸습니다. 그럼 손벅이요. 오, 그럼 바로 배 타네. 네, 옵니다. 아, 제가 오늘 복어. 2만 년 모살치. 오. 어랭이. 식당에 오늘 우리 회사 회식 가려고 40명분을 다 해놓았습니다. 그걸로? 네. 하여튼 그거 잘해야 돼. 잘해. 그다음에 우리 저. 아니, 저는. 그 사진이라는 게 단지 찍고 걸고만 그러는 줄 알았더니 사진이 사람 마음을 치유한다는 걸로 알았습니다. 본인을 좀 치유 행우지게. 제가 치유를 하다가 치과에 갈 뻔했습니다. 아니, 그 저. 그 저 갔던 데 말고 위미에 더 소개해줄 만한 것들이 더 있지 않습니까? 보여줘야 될 것들이.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가장 짧은 시간에 시청자들에게 빠르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 역시 뮤직비디오만 한 게 난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노래를 정해야 돼, 노래. 노래. 어떤 노래를 할 것이냐. 이건 위미니까 제가 아는 DJ DOC의 그 노래 중에 위미가 들어가는 노래가 있어요. 위미? 네. 바운스 위미, 바운스 위미, 바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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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운스. 우리 그 저 유행이 불렀던 그 파도는 어떻습니까? 여름 노대는 저도 갖고 있습니다. 남은 야, 파자의 왕. 아니, 근데 몸을 왜 느껴야 돼? 혼자 느껴야 돼. 난 내가 바다의 왕자고. 당신은 바다의 왕자. 그런 것도 좋지만 어른들이 많이 본단 말이에요. 어른들은 이런 노래도 좋은데. 뭐 요즘 들었던 노래 중에서. 천태만상. 그게. 천태만상. 예, 그게. 아주 좋다. 천태만상. 천태만상. 위미니의. 자랑거리 가지가지. 볼거리 따로 있나. 새로운 나빈이야. 커피 맛집이. 꿈 잘하는 위미초. 꽃길, 과자, 수북길. 밝은 샘물, 공항물. 바다, 쉼터, 덮일렛. 농사, 물질, 반지. 낚시, 장사, 감주, 카페. 다양한 지역들이. 함께하는 위미니. 사람들도 멋지고. 집이도 멋지고. 어른들하며. 천태만상. 위미니의. 구경하고 어려워요. 당신만 보면 돼요. 위미니도. 친하게.